할렐루야! 감사합니다.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할 시간입니다. 이번 드려올린 귀한 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실 때 우리 장혜영 찬양사역자 하나님 앞에 봉헌성으로 영광을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바람이 위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있고 그리 내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큼이 있네 성령의 역사라는 대로 백계야 영통하고 그대의 감동사랑 반송할 때 기쁘게 해 어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거려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어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가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바람이 위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큼이 있네 성령의 역사 이루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백계야 영통함으로 그대의 감동사랑 반송할 때 기쁘게 해 어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지키고 가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어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지키고 가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범원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장애형 이 장애형 사역자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하시고 풍성한 이 선식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